오 받았다고! 네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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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! 네 안녕하세요! 누구세요? 공유입니다. 오~~ 공유입니다. 오~~~~ 뷰티풀 라이브 뷰티풀 딩 공유영입니다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뷰티풀 라이브 뷰티풀 딩 내 곁에서 머물러줘 공유영입니다 우와!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짜요? 그럼요 저희 엠넷의 TMI 뉴스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오늘 첫 회 게스트로 아이즈원이 나왔는데 아이즈원 알고 있어요 우와! 우리를 알더니 좋아하는 멤버 있는지 좋아하는 멤버 유독 보고 싶은 멤버 있으신지 네 여보세요? 네 들리세요? 네 잘 안 들리는데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네요 질문을 우리 사쿠라라는 멤버 있어요? 네 사쿠라씨 저도 팬이에요 지금 대화 보세요 공유씨에요 안녕하세요 네 사쿠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를 알고 싶은데요 도깨비 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성독이다 아니 우리 아이즈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공유씨 사쿠라님 사쿠라님 네 어떡해요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 아이즈원 사랑해주세요 아이즈원 계속 TV 잘 보고 있을게요 우와 우와 난 나의 별 우리가 좀 아이즈원 위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? 많이 준비했죠 네 저희가 레드카펫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레드카펫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진짜 대박이에요 어? 네 아 전화 연결만 했다고 우리가? 진짜 나 죽어도 예한이 없어 톱풀을 끄는 신용을 해주시면 어 진짜요? 긴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대로 공유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. 자, 촛불을 꺼주세요. 자, 이 스모그를 좀 제대로 깔아주시고요. 아니요, 아니요. 짧은 만남입니다만. 아, 가지 마요, 가지 마요. 나오세요. 그만. 끝까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But you ain't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제가 다였습니다. 예 전화는 누구세요? 전화는 성대모사의 달인이었습니다. 아 진짜요? 근데 진짜 비슷해. 티 안 났어. 나 안 났어. 나 진짜 소랐단 말이야. 어? 대박이다. 공유입니다. 봐봐요. 제가 거짓말 아니라고 했잖아요. 진짜요? 너무 미안해요. 미안하고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담아보기 위해서 제가 장난을 쳤던 거고요. 저희가 꼭 프로그램에 성공해서 소희 씨를 모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실게요. 아시겠죠? 네.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. 기대했네 또. 좀 더 여기서. 비행기